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특히 화학공업제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782.9%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농수산식품 분야도 김과 쌀 수출 증가에 힘입어서 역대 최대인 25.5%가 늘어났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 대표성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추진위 측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 허정 공동위원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범도민추진위의 도민 대표성 논란과 관련해 국립의대를 전남에 설립하기 위해 모인 333명 위원들의 열정을 깎아내리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허 위원장은 또 순천시에서 요구한 명단 공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 공개할 수가 없지만 집행위원 13명의 명단은 이미 동의를 얻어 공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간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전남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역할을 조명해 보는 토론이 생방송됩니다. 목포, 광주, 여수 MBC는 오늘 밤 9시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시사용광로 시간에 전남의대 추진을 둘러싼 갈등 상황을 짚어보고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전남 동북권에서 민주당 김문수 의원, 서부권에서 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참여하며 목포, 광주, 여수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전남 지역의 고령 운전자 사고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김인정 의원에 따르면 도내 고령 운전자 유발 사고는 지난 2021년 21.9%, 22년은 22.3%, 지난해 26.1%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100원 택시 등 교통편의 증진과 이동권 보장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암군이 농업 보조금을 삭감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농민의 주장과 관련해서 영암군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영암군은 올해 군 예산 중에서 농업 예산이 22.31%로 가장 많고, 무기질 비료 등 6개 보조 사업 예산은 보조금 혁신 과정에서 일몰 통합 변경돼 농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농민회가 지적한 축제 예산에 대해서 다양한 축제는 지역 상생과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왕인 축제로 인한 직접 경제 효과가 107억 원이 넘게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